아이씨 정말 미치도 생각해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노래는 틱크 들을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그리즈가 설명해준 코너 그리즈가 아이스에게 된 동안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할게요 첫 이벤트 함께하는 브리즈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 브리즈와 라이즈의 캡슈 그래서 브라보 캡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브리즈의 토크에 라이즈에게 궁금한 것 혹은 라이즈에게 바라는 것들이 관계있어요 뭐 이런 데는 딱까봐 아이 페키니아 캡슈로 사업 또 크리오시나 페키니아 캡슈로 그래서 네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상자 안에 있는 캡슈를 직접 손으로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나온다는 질문이나 미션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부터 도전해볼까요? 어... 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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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앤톤이 Dank이 앤톤이 Dank니아 앤톤이 앤톤이inho 이렇게 보라 생각 따르면 좋겠네요 우리의 사랑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사랑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사랑을 많이 들으면 En mis sueños, mi amor